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은 장영에 몇 번쯤 왔는데 대우분들이 별로 안 올 줄 알고 제가 노래를 장영에 와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두 곡을 준비해가 왔습니다. 그런데 선수들이 앞에 두 곡을 해버려가지고 기가 확 죽네요.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서 데리고 가고 싶네요.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더라구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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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더라구요.